3코스트 2,3 카드 전부 다 놓고 쓰네코 왓츠어 거는 왜 없지? 왓츠어 뭐 뭐 있지? 시간에 뭐해? 샌즈 오브 타임 라그나로크 전지 안 넣는 이유가 이름을 모르겠어 오옴니오다 음 PNNP 안 넣었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왓츠어 카드가 제일 사기네 오메가는 토큰이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닌가 60포인트면 오리내야지 끝 패지 한번 주우면 250포인트 250포인트인가 아니다, 패지가 20이었나? 패지 얼만지 잘 모르겠네 너무 센데? 이런 약권에 없었었나요? 원하는 파워열창 미라수세방 음 음 아 염원 안했다 골드 골드 초커 쓰고 나면은 초커 없을때도 여섯장 세고 있어 분리타임이 쌀쌀이네 흐흐흐 도니 다 도니 대게 수비 이.. 할 것만 챙기면 되겠지? 아이고 유성타격이 제일 개구리네 전지엄원으로 돈땡기는게 제일 달달할까? 전류타격 빙하 개구리제 빙하하 이라는 뜻 안탱 전지이FT 여먼....여먼 또 또 또 뜨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버 우린 보호자가 될거야 저거 마지막 불에는 윙부츠 발동 안되게 하면 안될까 가끔 잘못 누른단 말이야 음... 달다 뭘 써도 잡을텐데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육강림을 고통스럽게 만들까 그런 고민 꽁꽁꽁 이거 승패의 예측이 무의미한거 아닌가 그래도 역배 터질 수 있어 아무튼 터질 수 있어 악몽 두개 승패 간다고 좋다고 역배 할 사람들이니까 괜찮아 뱀 와 몸박이다 뭐야 또 물고기, 도자기, 야귀소금, 두 낡은 동전, 황금우상, 뱀, 머리 뱀 안녕하세요 뱀 기사 뭐 수비 카드를 넣고 싶긴 한데 화염 장벽 이런거 나오지 지금 역장 빙하 있으면 수비 다 챙긴거 아닌가 슬래나 기사 상태 이상 대비 킹박즙 형상 하나 더 야 유물 진짜 가관이네 덩스탄이 있어서 이거 안아픈 전지 악몽 너번 악몽 악몽 크루스 액아 Quiet Man 20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까먹었다 하씨 아 부사될 수 있었는데 뭘쓰지? 내장의 채 찍기 찍기 음 쌍몽 메 메 메 메 메 메 메 메 메 넘게 메 메 메 메 메 메 메 메 여기서 네네네네네 가운데 거 잡을군 강호할 거 없애나? 없지? 없다 으ühl 라일 고리슨 으에이 타락 가져와 으으이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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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아 타락버렸네 타락버리면 안되는데 몹 입장에서 이게 진짜 악몽이 아닐까 타락을 왜 두번 써 아 돈이 복사가 된다니까 돈이 복사가 된다니까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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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가 된다니까 아 돈뽕에 취한다 됐어 저희 같이 다 왔어 악몽이 으아 으아 앗 괜찮을 만큼 했어 어차피 주위 안뜨면 돈 담으서 어차피 주위 안뜨면 돈 담으서 주인님 어디 계십니까 고 껍벌 안 되나 고 껍벌 안 되나 고 껍벌 안 되나 고 껍벌 안 되나 하 아무튼 연골 다다를 때까지 돈 버는 거 가능 뭐야 갈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역시 골드 무한 타밍이 되는 프리즘 이상이다 향로 대검 뭐 다른 뽕맛 볼 거 없나? 알고리즘 따블렀을걸 알고리즘 강화해 놓는 게 낫겠다 말이 길어질 거니까 왜 안 때렸지? 딱히 뭐 때릴 이유가 없긴 해 모르는 거 near 아직 안 한 줄 알지 알고리즘스를 고정 그냥 한 줄 알게 안다 안다 어쪬 타락에 악몽 악몽 하는거 이거 개사기네 역시 빨간논 카드가 사견 타락 밸류가 말도 안되게 좋다는 뜻이지 불쾌 뻔데기 뻔데기 좀 써볼까 무한 뻔데기 뻔데기 뻔뻔데기 뻔뻔데기 상자거르자 저..인..저..열..부족팡 근데 지금 약간 배아픈 화장실 갈 생각보다 뭐..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깔렸을 겠다 전혀année.. 어색 그러니까.. 저..거.. 더.. 안.. 양으로 가야 팩이 있나요? 앙.. 이렇게 drives 이렇게 아 receives 컴퓨터 어둠의 포옹안에 있으면 개꿀이겠네 맞았어 탈성 클라스크 클라스크가 나쁜 건 아닌데 어차피 타락 쓸 거라서 저거 오호 아이씨 약도 갈지 마이씨 죽어 그냥 게임이 상점 되게 많이 볼 수 있네 쥐 없냐 알약은 스네코 풀리는데 스네코 무조건 이득 보는 미션이라 반대로 알약으로 스네코 풀면 무조건 손해보는 그런 미션 아니야 치워야 될 카드가 없다 천신이 그나마 필요 없겠는데 나중에 딜 보자는거 아닌가 아 형상 있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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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스네 비행기 부복 부복 말고 적어도 2코스트짜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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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부를 못해. 메아리 계속 봤는데 계속 상코야. 상체부를 못해. 타락이 빨리 나오네. 피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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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깝시다 큰일나겠다 형상 끝났어 안 먹어 이번엔 메아리가요 전지가리 상산에 쥐들어있어한다 레디노박스 아 놀래라 우와 뱀버십까지 아니 아니 쥐 쥐 없냐 여기 어디 쥐 한 마리 없나 쩌쩌로가 어 잠깐만 윙부츠 한 개 어디서 썼지 헐 윙부츠에 두 개 남은 줄 알았는데 내가 윙부츠를 어디서 썼다 내가 윙부츠를 어디서 썼다 흑부츠 응 내 터냐 무한턴 거기까지다 내 차단은 그크 이젠 무한방어 보자 마리케이드가 언제 꼽지 복사를 작작해야겠다 카드가 안 붙여 마리케이드가 안 붙여 마리 오기심? 니가 그렇게 오기심이 많아? 디펙트 카드 장갑을 뽑아 영포 50방어 카드 마리케이드가 안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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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ug친구 조벡 강릉 강릉 너 증정해서 이건 내 턴이야 아 내 턴 내 턴 어 내 턴 네 내 턴 수고 뭐야 인간극장 같다 DPS DPS 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맨 세만큼 세만큼 후시 할거 다한거 같다 이제 그냥 말살만 하자 덧무안도 해봤고 돧무안도 해봤고 방어도 무안도 해봤고 할만큼 다했다 마나 무한해야 되는데 적이 없음 아이스크림이 없음 힘도 사실 악마의 영상이라고 하니 무한천신 아 쥐가 없네 쥐 어디가냐 아 노잼 쥐가 없네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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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바리케이드 알고리즘 충격 영배가 아니라 역 역배가 아니라 영배였고 무한파워 안해봤네 창공지능 만들어보죠 악몽지능 나올거 다하네 킨 両 Si 우왕 우왕 태궈 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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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을 조금 천천히 뽑아야 달란다 형상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형상 그만 만들고 배피 도약을 좀 만들고 악몽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창의적인 인공수정을 뽑은 다음에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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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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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하니 제가 오늘 25만을 잃었는데요 혹시 이번 마클같이 느릿느릿한 배팅맞고 1막에서 여러번 배팅할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요? 그런 종목은 꾸요꾸요 대트리시입니다 창창창창 창 child 그래서 창의적인 공지는 사망각 아님 이제 어떻게 자고 역배 터지자 절대적인 인밖에 없는 연소 하나 써도 펑스텐이라서 역배 터지자 근데 어림 또 없지 않나 어림이나 있음 심장이 깨시에만 꼬라다가도 죽을 것 같은데 영세가 18턴 남았지만 그동안 향로가 3번 더 도니까 21턴 녀석은 흥소파 52 무감각 42 흥소파 52 평상 13 괴롭힘 다가 내 심장 절힘이 오메가 됐는데 40딜 들어가요 절힘 50딜 진짜 절대적인 힘이네 이거는 심장 허어져 플렉 미처 마이너스 169 골드가 좋아 3,000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이래도 4,000점이 안 넘네 놀라운 사실 프리즘을 먹으면 치트를 안 쓰고 짤 수 있는 덱이다 이론상 가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